이 시간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1장 말씀입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1장 말씀입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신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보게 되는 이 대살로니가 전서 말씀은 바울이 대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전해주었던 편지의 앞부분입니다. 뒷부분은 대살로니가 후서가 되겠죠.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하는 중에 빌립보에서도 보금을 전하고 또 대살로니가로 옮겨서 그곳에서도 보금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항상 따라다니는 유대인 박해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대살로니가 지역에서 보금을 전할 때에도 그런 방해와 박해들이 심해서 길게 있지 못하고 대략 3개월 정도 머물다가 다시 베레아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그 짧은 3개월 동안의 시간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대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곳에서 그 3개월 동안 바울이 핵심적인 보금은 전했겠지만 그 대살로니가 성도들이 계속 신앙을 이어나갈 때에 필요한 그런 깊이 있는 신앙을 훈련하기까지는 참 짧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살로니가 교회는 아직 초보적이고 또 어린 그런 신앙의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그런 대살로니가 교회를 두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고요. 또 다른 곳에 있을 때에도 그 어린 교회인 대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가기는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그의 사랑하는 제자인 디모델을 보내어서 대살로니가 교회와 그 성도들의 믿음 형편을 돌아보도록 그렇게 보내었습니다. 디모델이 대살로니가 지역에 다녀오고 나서 바울에게 이렇게 이렇게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알려주었는데요. 대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어려운 중에도 또 박해가 있는 중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런 좋은 소식도 전해주었고 또 그런데 그 중에서는 약간 믿음이 연약해지고 또 잘못된 신앙으로 빠져서 이런이러한 문제점들이 조금 있습니다. 라는 보고를 디모델이 바울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어려운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이 대살로니가 성도들을 격려하기도 하면서 또한 그들이 잘못 분별하고 또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는 점을 바로잡아주기 위하여서 교훈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오늘부터 대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볼 텐데요. 함께 보면서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격려하시는 그런 음성들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혹여나 잘못 알고 있고 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교정되는 시간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처음 복음을 듣거나 또 예수님을 만나셨을 때에 어떠셨나요? 생각해 보면 그때가 가장 뜨겁고 순수한 믿음의 시기였을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과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으셨을 텐데요. 바로 이 대살로니가 교회 또 이 성도님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아직 어린 교회였지만 그 믿음만큼은 또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굉장히 뜨거웠죠. 그래서 주의 은혜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었는데 바울이 밖에서 소문으로 듣기에도 또 이렇게 보기에도 그 모습이 믿음을 지키는 그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에서 그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믿음과 소망, 사랑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단순히 그냥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지 않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또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의 인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역사와 또 수고, 인내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다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 소망, 사랑, 이 신앙은 관념적인 신앙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겉으로 행동으로 표현되는 그런 역동적인 신앙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 3절에 보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또 소망의 인내 이 전후로 바울은 그 모습을 계속 자기가 기억하고 있다,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마음에 결단하고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 신앙이 관념적인 신앙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는 누군가에게 강렬하게 기억될 만한 그런 역동적인 신앙이 되기를 주님께 간구하고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들의 믿음, 소망, 사랑, 이 신앙이 어떤 것이었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4절에서 10절까지 보면 나와 있는데 먼저 4절과 9절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과 주고받은 사랑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우리 자신의 결단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고 그 사랑을 받아서 그분의 택한 받은 백성이 된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더 이상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또 미련 없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에게로 돌아서게 됩니다. 대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보인 반응이 있는데요. 그것이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돌아왔다 라고 했는데 이 돌아왔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좋아하던 것을 끊어버리는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돌아왔다는 이 표현은 그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방향을 바꾸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 대살로니가 지역은 로마 황제에게 많은 사랑을 받던 그런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로부터 혜택도 많이 받고 있었고 그래서 도시 전체에 황제 숭배 사상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문화가 되었고 황제 숭배 사상이 그들의 종교가 되기도 하였죠. 그래서 그 땅에서 그 시기에 황제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너무도 부자연스러운 또 심지어는 핍박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에게 처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깊이 깨달았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지금까지 섬겼던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고요. 참대신 하나님만을 섬기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해서 그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주님께 돌아서는 회개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전적인 삶의 돌이킴이고 마음의 결단 차원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제가 예수님을 고3 때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세상을 따르던 삶에서 변화된 것이 삶의 공간이 영역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에서만 살다가 이제는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게 너무나 좋더라고요. 제가 고3 때 예수님을 만나고 그 해에 수능 시험에는 아쉽게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재수를 하게 되었는데요. 재수를 할 때에도 재수학원을 다니게 되었는데 아침에 가기 전에 꼭 새벽 재단을 쌓고 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취업을 이제 준비하려고 취업 준비를 위한 학원에 갔는데 그 학원에 갈 때에도 새벽 재단을 쌓고 그러고 학원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이렇게 저희 아버지께서 옆에서 계속 지켜보시면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미친놈이었습니다. 따뜻한 격려의 말이 아니고요. 미친놈이었어요. 재수하는 주제에 또 취업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주제에 한시라도 더 공부를 해야지 그렇게 교회에 가서 있기만 하면 되냐 그런 마음 이셨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저희 아버지께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에게는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위해서만 살았던 삶이 주님께 너무 죄송했고 주님을 모르고 살았던 그런 삶이 너무나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새벽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주의 전에 있고 싶었는데 제가 삶을 살아야 되니까 새벽에 그렇게 최대한 기도를 하고 가서 공부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회계라는 것은 단순히 그 순간에 내 마음을 돌이키겠습니다. 결단하고 감정적으로 시인하는 그런 뉘우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 어느 영역에서든지 나의 삶 자체가 주님께로 완전히 돌아서게 되는 방향이 바뀌어지는 그것이 바로 회계의 삶 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바울이 말하였던 사랑의 수고 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으셨죠? 깊이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저만 이렇게 살았던 것이 아니죠. 여러분도 처음 하나님을 만나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이 깨달았을 때에 그렇게 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심정들이셨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서 보일 수 있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할 수 있는 사랑의 수고는 무엇입니까? 오늘 그 일을 하나님께 묻고 여러분 구체적으로 결단하고 행동에 옮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도 세상을 따라 살던 걸음을 주님 여기서 멈추고 주님께로 완전히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서지 못한 영역이 있다면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수고에 순종하게 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의 수고는 믿음의 역사와 이어지는데요. 이런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로 산다는 것은 주변에서 저 사람 변했어 왜 저렇게 산대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만한 그런 삶으로 변하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핍박이 오기도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물들과 방해자들이 나타나기도 하죠. 미친놈 소리도 종종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삶은 그 장애물들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사무엘 하 22장 30절 말씀에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고백하였던 이 다위처럼 주님을 의지하여 성벽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지게 되는데요. 대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8절 말씀에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말하고 있죠. 물론 이들의 이 믿음의 근원은 그들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들이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요. 5절의 말씀처럼 바울이 그들에게 전하였던 성령의 능력의 말씀 그리고 그 확신으로 말미암아 저절로 되어진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야 하는 믿음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여정 가운데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들은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전해진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장애물들 하나하나를 다 뛰어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그 믿음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각처에 소문이 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벽을 뛰어넘는 그 믿음의 역사 가운데 모두가 들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까지 이렇게 장애물만 넘으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이 완전히 사라질 날이 없지요. 언제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기에 우리 인생은 항상 염려와 불안을 달고 살게 됩니다. 믿음의 삶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가로막는 세상의 유혹과 핍박이 끊어질 날이 없죠. 어려울 때는 환란으로 다가오고 평안할 때는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이럴 때 가장 쉬운 방법은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을 따라 그저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쉬운 것이죠. 흐르는 물에 몸을 맡기듯이 남들 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흘러가듯 살아가는 것이 가장 쉬운 일입니다. 반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언제나 시대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힘들죠. 기도하기 힘들고 또 여러분 속회하기 힘들고 동행일기 쓰기 힘들고 예배나 봉사와 섬김들이 힘들어진다면 그것은 여러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믿음으로 살고 또 믿음으로 몸부림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시대를 거스르며 믿음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무것도 안 하면 이렇게 힘들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은 차이가 없는 것 같아도 훗날 주님 앞에 설 때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세상을 따라 편안하게 그렇게 흘러가며 살다가 그 날에 주 예수님께서 제림하시는 그 날에 그대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것이지만 세상을 거스르는 믿음의 성도들은 그 끝에서 그 날에 주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죽음으로 떨어지는 무리들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대를 거스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만나게 될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믿으면 우리는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10절 말씀에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신이라 여러분 이것이 소망의 인내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주님은 소망의 인내로 주님 앞에 서게 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은 피부에 와닿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장례식장에만 가봐도 이 말씀을 전하면 깊이 공감하게 됩니다. 죽음 앞에 섰을 때에 또 죽음 가까이에 다가갔을 때에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이 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찍부터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사망에서 건지실 주 예수님을 제가 소망하며 세상을 거스르는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에 나누어서 기도할 텐데요. 먼저 기도할 것은 구절 말씀에 대살로니가 성도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변화되어서 삶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적인 결단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제가 끊어야 할 것들 돌이켜야 될 것들 모두가 주님으로 향하여서 온전한 사랑의 수고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사랑의 수고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저희 자신이 여전히 세상과 짝하고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에 하나님 엄청난 그 놀라운 사랑에 하나님 저희가 반응하는 것이 아버지 주님 진정한 회개일지인데 감정적으로 회개하고 또 한순간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간다 아버지 그렇게만 하였던 모든 삶을 이제는 다시금 점검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영역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것들을 모두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향한 삶으로 전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수고에 헌신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삶 가운데 믿음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으십니까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는 기회에 저에게 성령의 큰 확신과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능력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믿음의 현실을 넘어서는 정금과 같은 믿음 성벽을 뛰어넘는 믿음의 성벽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는 귀한 성도여 선한목자교의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예로 보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 하나님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겠다 하는 것들 하나님 아버지 그것들을 핑계 삼아서 아버지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벽을 뛰어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적군에 달리며 성벽을 뛰어넘었던 다위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에 아버지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처에 소문이 나고 아버지 믿음으로 소문한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현실입니다 아버지와 주님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 그것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멈춰서 있지만 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여서 아버지와 믿음에 아버지의 삶을 살 수 없는 상황이 아님을 저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이든지 뛰어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주 예수 그리토 앞에 선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저희가 분명히 믿습니다 생각 없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건지실 주 예수님을 소망하며 재림하실 그날을 저희가 기대하며 저희가 소망의 인내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가족이 그냥 이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없는 자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주 예수를 믿어서 주님 강림하신 그날에 온 가족이 하나님께 주 예수 그리토께 칭찬받고 천국으로 함께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인내로 나 자신과 우리 가족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예름 모르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개인 기도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소망의 인내를 돌아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의 지루한 삶이 아니고 반복되는 일상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을 준비하는 아버지의 그 하루하루가 기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예수 그리토께서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날에 완전히 달라질 것을 아버지 저희가 미리 공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그대로 아버지의 지옥에 갈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 예수 그리토를 알고 믿고 하나님 천국의 기쁨으로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온 가족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 예수 그리토를 아는 주신과 아버지 구원의 믿음에 이르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그 믿음에 충만하기를 아버지 풍절히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황당과 공고가 있다라도 믿음에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다라도 하나님 주님 언제 오실지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 아버지 지루한 하루하루가 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소망을 가지고 이때하며 살아갈 줄 아는 믿음에 풍절 지혜로운 풍도 내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아버지 저와 온 가족이 주의의 그 안의 구원을 받아서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신 그날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칭찬을 받고 모두가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장대신장에 통한 후회하지 않되여 주시고 지금 이 순간부터 깨어 기도하며 아버지 절박한 마음으로 가족을 가여 기도하고 나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투고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아버지 주님 그런 삶을 아버지 저희가 다시 한번 살아가도록 감사합니다